이쪽은 쿠콕 마을 어촌 마을 쪽인데 길 옆에 지금 식당에 와서 콩땀 하이 무이남 2만 5천 1,200원 1,200원 정도 사는 콩땀을 먹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베트남 음식 콩은 밥이고 땀은 뭐 돼지고기 쪼려가지고 먹는 그런 형태인데 덥네요 엄청 뜨겁습니다 벌써 이제 독특한 베트남 식당은 이렇게 마당 앞에 이렇게 테이블을 조금만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앞에서 잠깐만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소스를 소스를 놓고 이건 또 뭐 고추 어떻게 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콩땀을 한번 먹어볼지